약 600m 앞에서 회수처럼 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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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떼목장을 양떼목장 양떼목 여기 나오죠? 오 귀이 식찍하다 너 어디서 하니? 너무 좋죠. 새소리 공기도 좋고요 몰라요? 여기서 어디 갈까요? 뭐라고 써도 됐지? 저기 뭐라고 써요 귀이야? 여기 글씨 인건주차장 저 망대 천댓추 화양광 박물관 내파고 소풍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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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물집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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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를 여우 여우 여기가 염소 목장이야 아니 양... 와! 양냄새 뭐야? 양냄새나? 와... 아우, 냄새... 양냄새 냄새... 양냄새 냄새... 와, 너무 좋다 날씨 여기 좀 쉬었다 갈까? 김치 혜연лар wie 料 nói 도짜리 먼저 펴 주고 염소 물로 나갔다 손님들 모아가 있는 거예요? 응 저기도 울보가 있네 귤이처럼 재산화 인기를 넘나가 싶대로 점점 잘라줍니다 매추맛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마저 매추린 및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티름alı 강아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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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우와. 여기 거북이. 여기 거북이 많다. 저기 거북이 있지? 거북이 크지? 거북이 넘쳐 많네. 사람들이 살려줘서 그래. 거북이 많다. 물고기 넘쳐 많다. 이게 무슨 꽃이야? 코스모스. 코스모스. 엉덩이 이름 써봐. 코스모스. 거기 맞게 가고 있어. 여기 지름길이야. 어디 가고 있어. 오우. 어디 가고 있어. 더블. 하지마. 오우. 오! 오! 그렇지? 그래! 너 줄까? 잠깐만. 이거 해가지고 해보자!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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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